패더블레이드 5% 찬스로 125% 데미지 회복 관련된 거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암호가 100 증가합니다 아니 몇 개 필요한지 왜 안 알려줘 암튼 씬이 모자라군요 흠 재작 잘못 들은 아 아 잠옷 구간은 2.5배속 하고 보스 전만 보스 전만 1배속으로 할까 쪼코쪼아닌 반갑습니다 또 망치 들고 와야 돼 2.5배속은 2.5배속만은 맛이 있긴 해 쓰잘댁이 없지만 스파이어 엔트랜스 스파이어 스파이어라고? 스파이어 스파이어 던전 스파이어 던전 광신자들 나오나? 스파이어 던전 스파이어 던전 엉덩이에서 불 나온다 해피님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방구로밖에 안보여 하톡불 있다 안돼요 죽었다 안죽네 왜 안죽지 불방구 극혐 이거 뭐 구르기로 건너가야되나 으 극혐 아 저렇게 위에서 지나다니는 애들 죽여야되는거구나 젠장 저장이 또 여기서 되네 왜 불도 없는데 저장이 돼 여기 레벨업 녹아나기 편하겠다 개꿀이네 여기 그래서 만렙찍을수도 있겠는데 아 여기 몇번만 돌면은 레벨 쭉쭉 오르겠다 레벨 올리고 갈까 한 25정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아 이 게임도 몬스터 많이 잡으면 리젠 안되려나 소울 게임에 보통 그런것들 있지 않나 몬스터 많이 잡으면 더 리젠 안되는거 소울 라이크 게임에 그런것들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나저나 여기 진짜 레벨업하기 개좋은 장수다 뭐야 여기서 떨어지면은 굴러서 죽지 않나 해보자 어 이게 자동으로 굴러 낙차가 있으면 뭐 저건 어떻게 해야돼 근데 진짜 여기 레벨업하기 개좋 개꿀이다 마운드 오브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건너가는걸까 이걸로 건너가야되나 함 해보겠습니다 끼옷 아 끝까지가서 굴러가는거구나 아 끝까지가서 굴러가는거구나 너무 개꿀인데 여기 이리로와봐 이리로와봐 꽁 으아야야야야야야 으아야야야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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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ord 어 죄악떨어졌다 아니네 안 떨어졌네 필드전은 2.5배속 해도 될 것 같애요 보스저...는 잊어 모베속으로 못하겠지만 필드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안하고 있었음 사실 레벨업 녹아달려고 일부러 죽은 것이었다 근데 이 구간 너무 꿀인데 진짜 레벨 쭉쭉 오르는 거 봐 여기서 벌써 사업한 것 같은데 신도 쭉쭉 오르고 지금 신 10배됐다 아이씨 아 맞다 능력시 찍어야지 방어구 너무 쎄다 아니 쟤는 왜 준비동작이 없어 2.5배속이라서 그런가 아 미친 이래서 2.5배속은 안되는구나 아니 범위 저렇게 긴 애가 두 마리가 있으면은 도전과제 도전과제 저거 뭐였을까 내가 죽인 저한테 죽는 도전과제인가 뭐지 뭐지 님 뭐예요 뭐야 아 얘를 먼저 정리해 놓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먼저 앉아 봤으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빠져 죽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어떻게 가? 이 게임 점프 있어? 저렇게 먹는게 아닌가? 음... 음... 저거 어떻게 먹는거지? 뭐 이 게임에 점프 같은거 있나? 없는데? 점프 없는 게임인데? 아이 젠장! 아잇, 그지간된 맵 진짜? 저 빛나는 벽은 뭘까? 전투...인가? 아니네... 스피릿 보우... 텔레포트... 뭐 어떻게 텔레포트 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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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어 뭐야... 뭐임? 벽에 닿으면 안되는구나... 땅바닥만... 오우씨... 어어... 어어... 잠깐만... 하잇... 저장부터 합시다 일단... 크롬 룬... 크롬... 크롬그롬... 루나사랑님 반갑습니다... 크롬... 어빌리티 재충전 시간이 15% 감소하고... 아머를 200 깍습니다... 대부분 룬은 페널티 때문에 쓸만한게 안되는거 같애... 안돼요... 뭐야... 빗나가도 사네... 나 빗나가면 죽는건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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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화살 잘 써야되는... 그런 기믹... 또 있겠네... 벌써 나왔네... 잠깐만...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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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캬 어려운데... 저기 위에... 넘어... 가야되나? 아니! 저 발판을 굳이 안 밟아도 되겠지? 안돼요 너무 어렵네 아 잠깐만 저거 그냥 땅에다가 넣어도 되겠네 발판 필요없이 아니 왜왜왜왜 아니 뭐야 저거 납치했어 여기서 이제 발판 지나갈 때 요렇게 쏴서 저기 타고 나가면 되겠네요 맵 다른 곳 어떻게 생겼나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것들 어떻게 처리한다 저것들 두 마리 있으면은 진짜 답도 없더만 36개 화면 밖으로 오는 텔레포트가 안되나? 아 되네 지식이 들어왔다 우엑 아아 게임 그지같네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도그라이크 게임이 여기도 있네 도그라이크 게임이 여기도 있네 이 spre 전화 pens 앗! 앗! 우와아 여기서 또 죽겠는데 아, 진짜 체력 없는데 쟤 어떻게 유인할 방법 없을까? 쟤 일단 이쪽으로 유인하고 내가 슉 건너가야 되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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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쟤 여기 불 있는 맵이야 저장하고 저기 밑에 아이템 있을 것 같으니까 탐색 한번 더 해보자 탐색 으아 오지마 뭐야 저거 함 뜰까? 해브 자신? 탐색 와우 개셋 자신 있을만하네요 쟤는 좀 자신 있어도 된다 탐색 도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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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중요하네 여기 위에는 왜 있는거야? 아니 밑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내려가? 아씨 점크 켬 아 뭐가 보여야 데려가지 아 됐다 뭐야 어떻게 올라가지? 응? 응? 왓 응? 내가 뭐 모르는게 있나? 길이 오기가 아닌가? 일단 내려갑시다 길이 없으니까 아 망치 쓰는거구나 아니 이게 망치로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벌써 올라가기 싫다 아이 미친 불방구 불방구 끼는 애들 차 안 뵌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 다시 가야돼 아 저거 쟤네들 날라댕기는 애들 너무 잡기 어려운데 일단 칼 들고 아닌가 쟤네들도 화살로 잡는 건가 쟤네들 칼로 잡는 것보다 활로 잡는 게 편하겠지 힐링 게임이라뇨 힐링 게임이겠죠 힐링 게임이 네 번째 종류 힐링 게임이 네 번째 종류도 힐링 게임이 네 번째 종류 이 번째 종류 얘네들 무시하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풀방구 둘다 하루만에 깨려면 맥멜란 불러와야 될걸요 아 안돼 안녕 잘 있어라 아잇 맵 진짜 돌았네 아니 이게 게임이냐 쉿게임 방구쟁이 잡기 힘들어요 쟤네들 불장판도 깔고 어떻게 잡으란건지 감이 안내네요 안돼 내 소울 진짜 똥게임이네 아이 미친 내 소울 안녕 잘 있어라 내 소울 오 살았다 아이템 먹자 개빡치네 다행이네 억 왜 이렇게 힘드냐 불붕기 맞긴 하네요 이 게임에 파이어블의 실행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했어 아 미친.. 아이언 클레드도 엉덩이로 불붕기를 쓸까? 최대한 쫄보.. 같은 방법으로 잡아봅시다 아니 잡으라고 만들었어? 핑실간네 진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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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지? 아까 올라간건 또 어떻게 올라간거야? 일단 뒤.. 뒤잡.. 뒤를 치자 아.. 퓨.. 아.. 미친.. 진짜 드로케이션에.. 이게.. 말이 됩니까? 으아 젠장 아 안돼 안녕 내 사만신 게임 드럽게 만들었는데 다시 저기까지 가야돼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아 이것도 일일이 이렇게 바꿔야 돼 두마리 겹쳤다 불뱉는게 아무리 봐도 똥싸는 포즈로 밖에 안보이는데 크립트 핀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죽이고 죽었다 아니 난이도 미친거 아니에요 이거 오저라는거야 2.5배속이라서 그런가 똥쟁이들 무시하고 올라가자 철장 철장 똥게임 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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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적인 게임의 모습이야? 근데 이건 1배속 해도 그지 같을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가야 되는 차례에 불똥 싸지 말라고 아 나 죽어요! 살았다 근데 나 여기 왜 올라왔지? 쟤 활로 잡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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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뭐 어쩌라고 이거 만들어놨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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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츠어 싱글어톤먼트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아까 못먹었던 아이템 있는 위치가 어디였지 그 아이템도 먹어야 되는데 흐으 극혐 아이템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에에에에에엄아 나쁜시키 혼내줘야지 혼내주자 으에에에에 이 어너디맨이 처리했다고 저기 위에도 뭔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 소울플레임 에센스 자 알트스 이제 가던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으아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포션 포션 허비 찬상신성단검표창단검대격 업졸버스턴 요것도 화살 쏘는거네 이건 왜 궤적 안보여주지 이건 보여주는데 덱 다 뽑기전에 상대가 죽든가 둘중 하나는 죽겠네요 아이아잇 안돼 아 이것도 오버리치리즈야 아이아잇 4만 날려먹은거 너무 아깝다 뭐죠? 보스전을 암시하는 것인가? 보스... 뭐야 뭐야? 나시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건가? 그렇구나 암 룬 에스트 불 가면은 충전됩니다 위드 라이프 윌드 라이프 앤드 앤드 인 잇 앱센스 이게 리티 rails 내 선물 받아啦 s 감사합니다 체력 30 이하일 때 데미지 25% 증가 이런 뜻인가 스파이어 던전 빨피뎀 증은 고인물템이잖아 어 뭐야 mpc였던거 같은데 크로즈아이 대화해봐야되는거 아니었어 모든걸 알고있고 모든걸 볼 수 있다 뭐지 빠른 이동이네 갓게임이네 이런게 있어 개꿀 반사들 데미지 증가 데미지 증가 찍자 탱 에스트 도 찍어도 맨 편할거 같긴 한데 아야야야 맵이나 좀 잘 밝혀주라 맵이나 좀 잘 밝혀주라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댕 뭐야 왜 안죽어 이 게임 웃긴 게임이네 별것도 아닌 높이에서는 아이고야 나중네 하면서 피 팍 깎이면서 저기서 떨어지면 멀쩡하네 아니에요 이 게임 낙댐 있어요 많아요 저쪽 구간에 벽이 무너져서 아니 바닥이 꺼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연출이 있는데 그것땜에 저 구간에 낙댐이 없어요 아니 락댐이 있다고요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고 나중네 하면서 체력 팍 깎이는데 으아 뭐야 이건 또 넌 못 지나간다 아이고 어딤들이 없다면 없는거지 뭐 없나보네요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 죽어라 안해도해 키 잘 못들은 아 아 똥개는 축축축축축축축 동선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여기 오른쪽에 돌았구요. 오른쪽 맵 다 돌아서 다시 왼쪽으로 왔어요. 아잇 잠겨있어? 어쩌라고 아 뭐 잠겨있으면은 잠겨있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그러면 여기가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분명 맵을 보면은 길이 두 갠데 아 여기도 길이구나 여기 인스펙트 챔버스 오브 라이프 아 뭐 알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먼 에잇 에잇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갈 수 있는 맵에 뚫려있는 곳은 다 가보자 길찾기 그지같은 게임 흠 에스트 언제 내게 되지? 저거는 알아서 오르는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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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은 또 함성도 있네 저거 뭘로 잡아? 칼로 혼내주자 허접이 없구만 샹들리에 나도 떨어뜨릴 수 있네 저거 혹시 보스턴 기믹인가? 뭐야 얘넨 밑에도 길이 있는 거구나 재량 한번 쌓아보자 검 던지거나 그러지 않겠지 히힛 히힛 으아 으아 활 쓰면은 돌진패턴 바로 나오네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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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의 길이 있는 거 같은데? 히힛 검 던지는 게임을 만들겠다고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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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Daw cons 히힛 힛 히힛 힛 힛 아잇 그지갔네 진짜 활로 때리는 게임 이 게임도 활로 때리잖아요 모든 몹이 그러면 좀 다르려나 이 게임이 뺏겼네 핫도플 아니 킬 그지갔네 여기는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온 거야 난 여기로 거참 슛 아야야야야야 망을 한때가 활 한번 서플 걸 그랬나 아 아잇 그지갔네 도그 라이크 게임 제네시스님 반갑습니다 저 밑에 불 저쪽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건가 보다 아님 말고 2.5배속 아야야야 내버리 괜찮아 여기 불이 있으니까 아닌데 아닌데 여기서 위로 가는 길이 없는데 저기 밑에도 막혀있으니까 내가 여기로 온 거겠지 아 아 사다리에 있네 둘짜리네 나쁜놈 아잇 방패 있을 때 막아주는 거 자동입니다 건방패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뭐야 무기마다 스킬이 있는데 건방패 스킬이 가드인 거죠 메롱 메롱 개꿀 소울 플레임 애쉬 아니 왜 조준을 안하고서 그냥 빠르게 떼면은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위를 먼저 가봐야 되나 밑에를 먼저 가봐야 되나 일단 여기 몹을 잡아놨으니까 여기부터 가보자 그런 기믹들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시향 들리에 내리는 거네 되게 빨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천마가 먼저 떨어뜨렸어 아 장비사 스킬들이요 재미는 있겠지만 근데 만드는 수고에 비해서 별로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저기는 떨어지는 곳인가 일단 불 보자 에스트 없으니까 아 미친 아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 죽었죠? 아닌가? 어디서 죽었지? 표시도 안 된다 그렇게 멀리서 죽진 않았어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냐 이거 저거 패스할 방법이 없을까 쟤랑 싸우기 싫은데 호잇 으아하하 빤스 빤스런 안녕 아 잘못 누름 어 갑자기 브이싱크 꺼졌습니다 이 게임이 원래 이 정도 속도 게임이에요 근데 내 움직임도 느려져서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왔다가 아니라서 딴 데로 갔었구나 내가 안 돼 별 차이 없는데 별 차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키를 늦게 눌러서 맞는 게 똑같아 저게 1탄지 2탄지 구분하는거는 똑같이 졸라 힘들어 내가 뒤에 있어야 2타 지나 일단 불 보고 가야지 아 살려줘 어어 불 불 보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살았다 여기 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려갔었지 나 여기 온거 완전히 헛고생이네 아 내 머리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배속 차이가 크긴 크구나 그냥 끝나는거 보고 움직이면 되네 이렇게 쉬운 게임 이었다니 아 아 그럼 콩 오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좀 켤 수 없을까 이거 은근히 답답한데 뭐야 불 밑으로 내려가 버그 흠 편안 흠 그래서 내 소울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야 뒤에 봐 으 흠 아하 뭐임 한번밖에 안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 회수 안하고 죽으면은 사라지죠 근데 맵에 어딨는지 표시가 안되네 황복성님 반갑습니다 불인이요 불이니요 땅개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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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이러면 날아갑니다 흐읍 이 게임 길찾기 거지가 않네 설명을 위해서 죽은 것 뿐입니다 키에 헷갈려. 이게 방향키로 움직였었는데 마우스 저거 활 줘주는 마우스로 해야돼가지고 WASD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 뭐야? 오른쪽 클릭이 구르기가 아니라고? 뭐야? 게임 교재같네. 야 구르기 오른쪽 키워야지 인마. 아이 참네. 패드쟁이들 게임할 못입니까? 구르기 버튼을 오른쪽 클릭으로 넣어야지. 이러면 스페이스바에 넣을 수 밖에 없겠다. 이러면 스페이스바에 넣어줄게요. 이러면 스페이스바에 넣어줄게요. 쟤도 함정에 죽는구나 왜 우클릭이 장비 교체일까? 장비 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임인가? 아... 윽 어떻게 따돌리지 얘네들? 으아으! 잉그그님 권로 감사합니다 똥캠 와우 또 온게 헤이 트라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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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꺼져 뭐야 쟤가 죽여서 레벨업했어 쟤가 두 명이나 죽였어 첩자인가요? 쟤네들 어떻게 정리하지 일단 한 대 때리고 대시로 도망가면서 각받나 아 미친 왜 왜 우클링이 회피가 아니라 아이템 교체냐고 퓨 퓨 퓨 퓨 퓨 퓨 제발 불 불 저 불에서 쉬면 안되나 아니 뭐야 이거 이게...이게 끝이야 왜 있는거야 여기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불풍기 씁니다 으아아아아 으아 불풍기 편안 근데 이제 맵 한바퀴 돌았는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대체 이래서 이 게임 길찾기가 불친절하다고 아쉽구나 이제 밥 먹을까 애 낀 길찾기까지 갔네 여긴 막혀있었잖아 어디까지 돌아가야되는거야 일단 돌아가야되는건 확실한데 여기도 막혀있었고 여기도 막혀있었고 여기도 막혀있었지 길찾고나서 빤스런해야겠다 아 빤스런이 아니라 내일해야겠다 아잉 잠겨있다 미친 근데 애 зат drag 아iga 话 까 아아 흐에에에에에에 Ner 으에에에에에엥 으에에에에에가 에에 아악 흑 메트로브 하니에 금 우리 구로 네 으에에에 VO 8 adolescent mów niez 교ș consec 네 독 rev 꿀풍키 무심결에 본심이 나버렸잖아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넓은거야? 아니면 뭐 숨은거 있나? 아씨 뭐 튀어나올거같아?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네 그냥 숏컷인가 본데? 음... 왜 길찾기를 그지같이 만드는 게임이 많을까? 흠... 억수로 플레이 타임 늘려봤자 탕수육에 오이 넣어서... 소스 많아 보이게 하는거 아닙니까, 응? 랑을 자, 깜짝이야 마치 학교 급식에서 탕수육이 나왔는데 거기 절반이 버섯인 것 같은 느낌인데 뿌웨 후웵 오이비노 오이오이 슉 더 케이번 케... 뭐라고? 케이번즈 공격해도 돼요 근데 굳이 쏜벨 쓰론... 쏜벨 깨시 깨시가 이렇게나 많아 맥밀란 고양인가 그래픽은 제작비 아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작비의 문제 때문일 듯 아... 커피 아... 상인이다 약간 아바트로 느낌이긴 한데 얘도 메이저 신 뭐야 신을 신 받고 파네 뭐야 이거 은행 같은 느낌으로 은행 같은 느낌으로 내가 신 저축할 때 쓰는 건가? 여기서 이런거 사놓으면은 죽어도 안 떨구겠지? 어허허허 굿 베리 굿 아이 캔 빌 유얼 신 플로우 스롸스미 뭐지? 뭔지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 하자 뭐야 뭐임 그 양반 어디갔음 잠깐만 아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또 또 윈도우키 눌렀네 이 게임은 왜 지도가 탭키가 아니라 컨트롤키야 아 뭐야 저장해야 되는데 아 몰라 끌래 아까 저장했잖아 아까 저장했으니까 꺼도 되겠지? 그냥 죽자 죽으면은 이제 불로 가겠지? 아닌데?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일단 죽어볼까? 일단 밥도 먹어야 되고 트랑클 코코님 반갑습니다 뭐야 여기로 돌아오는구나 저기 안에가 미로구나 거대한 미로 맵이 없구나 저기는 맵 없는 구역 아 여기 진짜 역겨울 것 같은데 지도가 없다고? 괜찮아 오늘의 나는 이걸 안하니까